잠시 시간에... 오늘 밤의 비록 야무카오ಠ 나왔을까요? 네, 되셨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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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해줄까? 골고루 됐다 그만 내가 하트를 했어 하트 했어? 응 조금 이따가 먹어라 흐흫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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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두꺼운데 오늘 비가와서 뜨거운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래? 최고 нул לכ fame 씻 drives 잠시 Edition 적당 아 다 학원 갈 시간이라고 갔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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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안 잃어버려 잃어버리면 돼 오빠가 나오면 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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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옛날에 어 떡볶이 얼마였어? 100원, 200원 응 아닌가? 500원치 주세요 이랬던 거 같네 오빠가 한 7살집 아니 근데 100원어치도 있었던 거 같은데 100원, 200원 엄마가 6살집 100원, 200원 100원, 200원 했던 거 같은데 엄마가 5살집 아이스크림도 50원짜리 했었는데 아이스크림도 50원짜리 했었는데 아이스크림도 50원짜리 했었는데 아이스크림도 50원짜리 했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맛있게 면세가 진짜로 엄청 좋아 언니같아요? 농담 아니고 아이스크림 맛있게 맛있어 물이 둘 다 깍두잎 다 엄청 고소해 맛있어? 응 맛있어 초콜릿 같아 부드러워 소혜야 눈 한번 보자 감자 맛이 나 아 소혜 눈 너무 심한데 감자가 감자 맛이 이내 가야 되지 않을까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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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근데 만약에 내일도 안 좋으면 병원 가서 먹는 약을 처방받아 와야겠다 싫어 저 오는 거 아닙니다 거 같애 이쁘게 해봐 내일도 안 좋지 분명히 먹어야겠다 덕분에